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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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지난 이야기 2016년 대지진을 이겨내고 신입생 120명 유튜브 조회수 2억 비를 달성한 승인만이 전 설렁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잇는 신입생들에 또 하나의 신화가 시작되려 한다 운역시오 운역시오 수문장 운역시오 운역시오 아님과 함께 화이팅 반복이 들어갑니다 운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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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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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그 며찬네 차이는 사바세계 남성은 무조로다 해둥이면 대한민국이 내 가정의 뜻이 거들라 몽중살 없을 소녀 몽중살을 풀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사를 풀어서 버린 사람 원근에 이별살이오 부모 돌아가 봉상살 봉상이 보도상살인데 고상버섯 달상이라 장인삼촌의 복채살 동네방네 불단상 이곳지가 내 회사의 살이오 도정 남대는 실물살 흙을 달아 토살인데 돌다르면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의 동토살이라 산에 올라 산신살 절로 내리니 눌놈 물로 내리니 요망살요 독간마당 벼락살 앞마당에는 회종살 여치로 마르는 용충살 본인 대사의 주당살 요마루 대처의 성주님살 콧넌방에 능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점에 벽파살 내지간 공방살액이 났대는 삼신살 박대 밑에 넘마삼 외금신 조왕신 내금신도 조왕신 팔반사 천조왕 내신 하궁이는 근덕이 굴뚝에는 굴대장군 물뜨벅엔 용녀 보인 하루뚝엔 새우 궁뚝파뚱마태장군 쌀강 밑에는 땡가라강신 일찍살 위 몰아다가 다금일고 잔해를 바쳐 원강에 소멸하니 건국엄명이 돼 가죽인 반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취 바론이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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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밤이 되면 머리가 밝으시고요 또 낮이 되면 머리가 밝아 밤이 되면 불 밝고 낮이 되면 물 밝아 푸른 상극인 띠어른 사속현무명 갔어 잭파들은 잭파만 순경쟁반에 진주를 굴린 듯 얼음 위에도 백로 갔어 오동나무 상상까지 포망같이 보잘살때 통국어 운명이네 가중총금같은 내 따님 성명삼자로 전할만 그린듯이 이날과야 사실지라도 바여서 사온 때가 사실소사가 여기로다 권구 권명이 내 가중 전금같이 내 오년을 비결같이 보낼 것만 신전세에 접어드니 어디야 내 주림을 허리야 벌언자 걸긋자 등길에 짜울레자 주림을 왕래를 벌지라도 노동의 세대 쳐주고 등으로 가면 제수소만 수로 가면 망고봇 쿵으로 가면 수명장수남으로 가시면 소원이 성취해 봄 쏟아가 흩어진 재물 우리의 발로 휘어다가 손이 빨로 났고다 여러분께 정법하려 일일만 사가 수업만 성취로 그 어려워마 고기야 내 사실지라도 내 여성 안에만 사실 소사나 내 여성 안에만 사실 소원 내 여성 안에만 사실 소원 내 여성 안에만 사실 소원 명만 길어도 보기 없이는 못사는 일 짧은 운명이 써주고 신명은 사려다만 소무쇠 복숨에 돌끈다라 백세상 수녀 셋째 명일랑을 주시려거든 옛날 옛적 삼천갑자 풍방상의 기나 김병을 첨재를 얻이고 무길랑을 주시려거든 왕계석수의 복을 주니 남모듬 기타권이와 만고에 쓰레제 쓰러질제 삼제 팔난 관제 오설부한 질병 잡기 잡신 일찍 살이 몰아다가 금일정선대를 바쳐 조승북 불거늘라 월미도 앞가게 소멸을 합시다 영장 오게 깨주 나 오게지라도 무리병 무리병 비찾고 왕계석수의 무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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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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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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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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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앞에서 만나요.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나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실 줄 몰랐는데 오늘 품요.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저희 공연. booth 1, 2, 2, 4, 1, 2, 1, 2, 1, 2, 0, 1,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에이 소리만이! 소리만이 들어가시는 게 뭐야? 왜 해야지? 얘기하지 잠깐만! 야! 비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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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